네 키운 모닝노트 오늘 서상양 팀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국내 증시도 초반에 좀 오락가락하더니 결국은 위로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틀 연속에 반등이었고 뉴욕장도 상승했어요. 거의 장중 고점에서 큰 변동 없이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옷장에서는 분위기 어땠는지 좀 볼까요? 일단 보면 이런 식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에 좀 더 상승포를 확대했고요.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마감을 앞두고 살짝 매물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어요. 일단은 상승한 요인들은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게임스탑을 비롯한 투기적 거래와 관련된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급격하게 유입이 되면서 이 이슈가 어느 정도 사라졌다라고 해석을 한 점도 있었고요. 사실은 그 부분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에는 큰 연연을 안 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 이슈도 있었고요.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추가 부양책. 추가 부양책과 관련돼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1.9조 달러 우리 유지를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지만 협상의 여지는 계속적으로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협상 이후에 좋은 협상이었다. 이런 식의 언급을 하면서 사실은 그게 어제 우리나라 투기 시장 상승 요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거기다가 인민은행이 계속적으로 공급을 유동성 공급을 한 거 좋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좀 나왔습니다. 어제 화이자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화이자 실적 발표는 별로 안 좋았어요. 수익이 예상보다는 별로 안 좋았고요. 원래 이제 가이던스는 상당히 좋았고요. 왜 그러냐면 백신 판매가 상당히 많으니까 보통 화이자 입장에서는 한 150억 불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예상보다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실적이 중요한 건 아니었고 컨퍼러스 거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5월 달까지 2억 개의 백신을 공급을 할 거다. 아 이거 어마어마하거든요. 미국에 이제 그 백신을 공급을 하는 건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제 장 끝났을 때 어제 끝났던 미국 증시 상승 요인 중에 하나였었던 미의회 예산처에서 발표한 거. 그러니까 올해 중순 가면 코로나 이전의 경제 성장률로 돌아설 거다. 경제가 이제 정상화될 거다라고. 물론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거든요. 고용은 여전히 부진하고 개선이 느려질 거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논리들은 좀 있지만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하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화이자가 백신을 그렇게 발표를 해버리면 그 전체적으로 그게 좋든 안 좋든 중요한 건 화이자뿐만 아니라 모더나나 존슨앤존슨이나 뭐 그 되게 많잖아요. 그 종합을 해버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백신을 다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사망자도 많이 생기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백신을 맞는 거 가지고 경제 정상화 이슈가 좀 불거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면 올라가는 것들 여행, 레저, 그 다음에 뭐 항공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올랐어요. 흠의 유통 이런 것들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이라든지 경제 정상화 이슈가 불거지면서 금리가 또 상승을 합니다. 장당이 금리 차가 좀 더 벌어졌고요. 그 결과는 당연히 은행주들 중심으로 해서 급등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금융 섹터들이 폭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레저라든지 이런 디즈니라 이런 것들이 상승을 했고 보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갔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크게 올라간다기보다는 일단 지금 미국이 이제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율이 82%예요. 근데 뭐 딱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걔네들은 항상 80% 내외의 움직임은 좋고요. 최근 분기를 보면 지난 분기 같은 경우는 85%가 넘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나면 주가가 올라가줘야 되는데 오히려 5년 평균이 0.9% 상승인데 이번 분기는 1.5%가 빠졌어요. 그만큼 어 많은 부분들이 선반영이 돼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실적이라는 거는 어차피 지난 분기이기 때문에 과거형이잖아요. 그래서 향후 가이던스라든지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부분들 배당을 늘리거나 아니면 자산적 매입을 발표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발표되지 않은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다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 좋은 건 다 알고 있으니 그 위에 더 많은 것들을 발표를 해라. 그거였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시장 상승이 좀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특징이고요. 대신에 이제 미국 증시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한 아마존하고 어 알파벳 알파벳을 좀 보겠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냥 보압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알파벳도스가 뭐 물러난다. 어 3분기 때 물러난대요. 물러나든가 일단은 근데 알파벳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많이 올라요. 알파벳이 7%가 폭등을 했습니다. 이 큰 기업이. 근데 알파벳이 뛴 이유가 뭐가 있냐면 알파벳에 이제 그 원래 실적은 잘 나올 거라는 것들은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광고 수익이 어맘게 달라고 하는 동안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목했던 부분은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된 거였어요. 근데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에서 처음 올해 처음으로 수익이 창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난 분기 대비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파벳 같은 경우로 향후에도 더욱 더 좋아질 거라는 것들이 발표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추가적인 것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주의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미국 증시 상승을 하긴 했지만 어제 일부분이 선반행이 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보다는 상승이 적거나 아니면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악권 정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문제는 미국 증시의 특징처럼 일단은 경기 정상화와 관련된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자가 좀 유입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다 또 이제 금융 섹터들 금리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쪽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이나 그 다음에 아마존도 마찬가지였고 대부분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소형 종목이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간밤에는 국제 효과도 바짝 올라갔고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달러도 계속 강세해요. 달러인덱스도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빌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인 게 그건 있어요. 뭐냐면 상대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달러인덱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유로화 유로화. 유로화잖아요. 그중이 제일 많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유로화 자체가 어제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0.7% 하락하면서 예상보다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프랑스를 비롯해서 경제 봉쇄가 본격화됐었잖아요. 이번 분기 1월 달부터 해서 그렇다면 1분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 폭을 더 키울 거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유로화는 당연히 그렇게 되면 경제 성장률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달러는 강세 유로는 약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안전자산 서로 심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유로 쪽의 경기가 좀 나빠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달러가 강세를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프랑스도 또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프랑스의 성장률 자체가 이번에 좀 많이 밀렸고요. 다음 분기는 더 밀려고요. 이렇게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신흥국 환율이 약세를 보여야 되는데 신흥국 환율들은 다 강세를 보였어요. 그만큼 이제 달러 인덱스 자체는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신흥국 환율들이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는 뜻은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이 좀 도식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던 반대 방향으로는 개판인 거죠. 그걸 계속적으로 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고 국제효과 같은 경우는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쪽은 원인 생산이 좀 줄었고 그다음에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우디의 자발적인 감산이 시작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감소하고 수요는 미국의 지금 북동부 지역의 폭설과 한파가 나오면서 사실은 과거 같으면 이렇게 돼버리면 미국 내에 예전에 미국이 잠깐 1분기 때 마이너스 간 적이 있었어요. 성장률이. 그때가 이제 호리케인이 겨울에 치면서 폭발적으로 눈이 쌓여있어요. 한 1m 이상씩 쌓여있어요. 어제 그림 보니까 뉴욕 맨하탄에서 스키스키 타고. 그렇죠. 그런 게 그때 당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럴 때 자동차 운행이 안 되니까 원유 소비가 감소하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한파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난방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난방류 수요 때문에 증가를 하는 거기다 경제 정상화라든지 이런 이슈가 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상승을 한 것도 좀 했고요. 은이 전날은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간밤에는 또 훅 빠졌더라고요.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개인투자가 입장에서 선물옵션 시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누군가 잃으면 누군가 수익이 나름 구조잖아요. 은을 가지고 올리면 해치펀드들은 감사합니다 합니다. 거기다 투자를 패면 돈이 또 무한대로 있고 특당 밸류가 되게 높기 때문에 증거금을 올렸더라고요. 못 지켜요. 증거금을 올려놓으면 개인들은 불리하고 또 기관은 불리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슈들 쭉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키움 모닝노트 서상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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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